최근 국내 새롭게 바잉되는 세계적인 리빙 브랜드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그중 백색의 깔끔함으로 무장한 이탈리아의 화이트 주방은 특유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용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도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적인 유명 리빙 브랜드가 서울로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명품 주방 브랜드 제품은 화이트 주방에 대한 로망을 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이 제품은 거친 표면에 노출 콘크리트 월과 완벽한 콘트라스트를 보여주는 매끈함과 깨끗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세자르 야라라는 제품은 소재나 칼라 부분에서 화이트라는 단색을 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형태 면에서도 기능성을 굉장히 살린 독특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오픈 수납장과 상부장의 슬라이딩 도어는 배경 부분을 애칭 기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수납장 안에 조명이 내장돼 있는 센스도 돋보이는데요. 거실 쪽 도어는 자유로운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간 실크스크린 글래스를 적용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화이트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구조도 획기적입니다. 통상 하부장보다 짧게 설치돼 있던 상부장이 거실로 확장되면서 기역자형 상부장과 디귿자형 하부장이 포개졌는데요. 반도 형태의 페닌슐러 카운터가 포함된 것은 수납 동선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화이트 페닌슐러 아일랜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작업대 높이와 식탁의 높이를 구분해서 기능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고요. 노하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형 손잡이를 적용하여 순백의 화이트 칼라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강조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트 주방의 무한 상상. 봄을 맞아 그 깔끔함과 신선함으로 주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